대학생 거기다 자취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분들도 급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신용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게 아닌 내 휴대폰에 남아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한 거래이기 때문에 일회성 수수료만 나올 뿐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불법 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과정을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고객님이 필요하신 금액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되세요